스님들만 응모할 수 있는 BTN 불교TV의 두 번째 특별한 사진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. 이번 공모전은 수상자와 상금 규모를 늘려 더욱 풍성해졌습니다.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지난 봄 800여 점이 출품되며 열렬한 호응을 얻었던 BTN 아주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.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BTN 불교TV가 지난 9월부터 두 번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 공모전 역시 스님들만 응모할 수 있는 특별한 공모전으로 진행됩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, 나의 사찰과 수행, 스승, 도반, 신도, 사찰 행사, 포교 현장 등 자유로운 주제의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사진은 핸드폰으로 직접 찍은 3MB 이상, 10MB 이하의 JPG 파일로 10장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 BTN 불교TV 홈페이지의 접수 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할 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응모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심사 발표는 내년 1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. 공모작들은 주제 적합성, 창의성, 공감성,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내부 심사해 수상작을 결정합니다. 시상 규모도 1회보다 더욱 확대됩니다. 회장상, 사장상 각 1명 50만원, 금상 3명 각 20만원, 은상 4명 15만원, 동상 5명 10만원, 가작 10명 5만원, 입선 10명에게는 문화상품권 2장씩이 주어집니다. 당선된 작품들은 BTN 불교TV의 TV, VOD, 유튜브 채널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 더욱 풍성하게 돌아온 스님들만 응모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진 공모전이 오랜 전염병으로 지친 교계에 활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.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.